네 안녕하세요 범호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 기간 동안에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안관제하고 침해사고 부분을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올리셨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요 3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치매대응 분석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 파트 요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리고 또 최신 정보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안관제하고 치매대응이랑 이제 하나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둘 둘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공격 흐름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안관제사 자격지입니다. 저도 좀 알고 있고 저도 책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의견들도 한번 같이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사고 분석하고 이제 보안관제 업무 보통 이제 많이 뽑을 때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을 많이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뭐 간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기술적, 보안 쪽의 기술적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매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SK인포색이던 안랩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정도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안관제 업무나 장비 이런 유지, 그 다음에 판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뭐 매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보안관제 쪽하고 이제 모의에킹 쪽하고 찾아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보안관제 업무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물리보안은 이제 넌사벽이고 사실 물리보안 쪽, 우리가 보안 쪽에서는 물리보안이 아주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파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관제 업무하고 치매대응 쪽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은 이 치매대응 분석 쪽에 이제 관심이 많죠. 사실 보안관제보단 치매대응 분석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고 분석, 로고 분석이나 사고 분석 같은 걸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직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또 치매 사고 분석하고 관련들이 있죠. 이게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재미있잖아요. 사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 쪽에서 배울 때도 사실 보안관제 업무보다는 이 치매대응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해킹 쪽 파트에서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해킹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치매대응 쪽에서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저한테 먼저 나는 보안관제 업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과정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대응은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사실 제가 뒤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보안관제 업무하고 치매대응 쪽하고는 별도의 업무이다. 물론 이제 연관성은 큽니다. 큰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격 흐름도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표들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프라만 좀 이해를 하셔도 사실 실무에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그중에서 이제 샘플적 부분들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공격 들어온 것이 어떤 업무? 모이애킹이죠. 실제 모이애킹입니다. 여기 딱 보면은 범죄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해커들 우리가 모이애커들이 이제 실제 여쪽에서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모이애킹 분야에서도 뭐 이쪽에서 공격할 때도 있고 이쪽에서 공격할 때도 있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우선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이 들어올 때 잘 보시면은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공격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로그들을 남깁니다. 어떤 로그들면 라우터 쪽이나 그 다음에 스위치 쪽 그 다음에 방화벽 쪽이 나오겠죠. 그 이 앞에는 또 디두스 공격 장비들이 있고 여러가지 apt 공격 솔루션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IDS, IPS 우리가 침입탐지 시스템과 침입차단 시스템 요즘은 다 IPS를 사용을 하죠. 룰에 따라서 이제 IDS 역할들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웹밤역이라는 것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때 그 다음에 이 공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여섯 곳.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여섯 곳 정도가 로그가 남아요. 로그가 남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베이스에도 당연히 로그가 남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럼 적어도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로그가 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로그들을 우리가 당연히 보안적으로 로그를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로그를 분석을 할 때 이 안에 하나씩 하나씩 그때마다 방화벽하고 IDS, IPS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그러면 내부에서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오피스 구간에도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로그 분석을 해야겠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인원들이 없다는 것이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벤트만 발생하면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벤트 발생해? 우리 여섯 곳이야. 무조건 여섯 곳이에요. 적어도 최소한의 여섯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여섯 곳에 대해서 다 들어가서 장비를 해야 한다. 서버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우리가 로드 밸런싱으로 여쪽에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도 서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그 네이버가 서버가 하나일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뒤쪽에 있겠죠. 동일한 서버들이요. 그래서 이런 로그들을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로그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 모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통합 로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다가 모인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많은 로그들을 다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요. 모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모았던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겠죠. 대시보드에서 시각화를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데이터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다. 제일 마지막에 시각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누가 본다? 보안관제 인원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여축에 위치해 있고 보안 담당자도 당연히 접근을 해서 보겠죠. 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들 좀 이해되시죠?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은 뭐다? 이 많은 장비들의 로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오피스망, 업무망 쪽에서도 우리가 이 안에 쪽에서 바깥쪽으로 뭔가 정보 유출되는 것들도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뭔가 여쪽에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외부죠? 외부 쪽에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뭔가 악성 코드가 걸렸다. 메일 서버를 통해서 뭔가 악성 코드가 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로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메일 같은 경우는 스팬 차단 솔루션, 메일 스팬 차단 솔루션이라는 게 또 있죠.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금융관 가보시면은 아, 솔루션, 저 솔루션들을 내가 담당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까맣듯한, 머리가 까매지죠? 까매집니다. 하얀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까맣고 하얗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은 많은 로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로 모아서 시각화를 굉장히 잘하겠죠. 시각화만 하면 안되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 공격했을 때. 무조건 공격 패턴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적용해가지고 아, 얘는 1분에 몇 번 정도 적용을 하면, 몇 번 정도 공격을 하면은 아, 얘가 공격이구나.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죠?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임계치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시스템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거에 대해서도 체크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헬스 체크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모든 로고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뭔가 공격이라고 탐지가 되면은 여기서 알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알람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로고들을 분석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죠? 만약 이게 실제 공격이다. 딱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알람만 발생한다고 공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알람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실제 공격이 뭔가 시스템에 침투가 된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빠르게 조치하는 것들은 어디 부분에서 조치하냐? 직접 가서 그 하나하나 로고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급한 불를 끌기 위해서는 어디 쪽에서 봐야 한다? 방화벽 쪽이나 IDS나 DDoS 장비 그런데 아니면 웹방화벽 이런 부분 쪽에서 차단 정책을 우선은 적용을 해야겠죠. 특히 제일 먼저 방화벽 쪽이 많이 하겠죠. IDS 쪽에서도 방화벽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서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 한 곳 쪽에서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곳을 다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또 풀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아무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차단할 것이 안 될 것인가를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차단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에 뭔가 해킹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때 침해사고 분석팀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해사고 분석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로고들을 볼까요? 봐야죠.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같이 보면서 이 통합db에 쌓여있었던 로고들을 침해사고 분석팀도 같이 보면서 대체 이 공격들이 어느 지점까지 왔냐. 어떤 IP 정보들이 해커라고 합시다. 해커가 어떤 IP 정보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판단이 됐어요. 근데 이 방압벽까지 온 것을 확인했어. IDS까지 온 것을 확인했어. 웹방압벽까지 온 거 당연히 오겠죠. 온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 로고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 여기서 찍혔던 것 위에 공격을 시도했던 것 이외에 이 홈페이지에는 다른 이상징후가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판단을 해야겠죠. 이 팀 쪽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팀 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시스템 침투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미입니다. 볼면 로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 침투에서 이쪽까지는 얘가 공격을 진행하지 않은 것 같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침해사고 분석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뭐다? 각각의 장비에 대한 로고 분석의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러한 IPS나 IDS에 실제 정탐인지 오탐인지 어느 정도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안에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로고 분석을 할 수 있냐. 이 안에 있는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의 어떠한 운영체제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이거죠. 대부분 이거입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운영식이 다 달라요. 뭐 레드잇도 있을 거고 오븐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센터OS도 있을 거고 아무튼 리눅스 기반의 어떤 침해사고 분석에 대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윈도우즈에 관련된 것들 윈도우 서버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 PC에 대한 그런 개인 PC에 대한 대응들도 필요해요. 이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직원 PC입니다. 이 개인 PC에 대한 것들 악성코드가 감염되면 여러분들 그냥 친구들한테 친구 그 PC들 있잖아요. 그 친구 PC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죠. 악성코드 제거하려고 어떻게든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랜섬에 걸렸는가 뭐 나름대로 보안 쪽에 좀 많이 배우셨으면 로그 분석도 하고 이벤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레지스트리도 보고 파일 같은 것이 새로 생성능을 반품하고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들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포렌직을 좀 공부하셨으면 그 포렌직도 나름대로 하려고 해요. 메모리 덤프도 뜨고 그 다음에 나 이거 파일 복사해가지고 한번 이미지 한번 해볼까? 어 이거 아바타죠. 그때부터는 개인 PC, 그 친구 PC가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무는 뭔가 업무를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친구 PC를 다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같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솔루션 쪽에서 많은 로고들이 쌓입니다. 그 로고들의 연계성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 뚫렸는가 이게 어느 정도 유형까지 있는가 딱 여기까지 사고조사를 하면은 침해사고 사고조사를 하면은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할 때까지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침해사고 분석팀이 분석하는 동안에 보안관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로고 분석하고 뭐 뭐 하면은 안 되겠죠. 그 팀의 엄지는 또 그래서 제가 업무들을 분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대한 로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PC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은 24시간이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다른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위험하겠죠. 실제 다른 공격들을 통해서 뭐가 악성코드가 뿌려지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공격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침투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업무들은 내가 초기 대응 정말로 이게 심각한 어떠한 취약점들을 위해서 이게 시스템에 침투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보안관제 업무들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실제 침해가 발생해가지고 뭔가 안에서 분석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는 침해사고 분석 대응 업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굉장히 작은 업체 작은 업체의 보안관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중소기업 업체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는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없으니까 내가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도 SK인포생이나 안내비나 그럴 때다가 맡길 정도의 그러한 것들도 안 되고 그런 돈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도의 규모는 그냥 뭐 안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인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다 같이 해야죠. 보안관제 업무도 침해사고 분석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제 기준은 컨설팅 업체 중에서 보안관제 컨설팅 업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통 팀을 구성해요. 팀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A라는 고객사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 팀이 같이 들어가고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분석 대응 침해사고 분석 대응이라는 업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킹이 있죠.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 하는 인원이 같이 들어가고 컨설팅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했던 경우는 관리 컨설팅하고 기술 컨설팅 인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회사에 팀으로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팀으로 구성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순환을 해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요. 우리나라 쪽에 큰 기업에서도 이렇게 로테이션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관제 인원을 했던 인원이 한 2년 후에는 뭐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하다가 침해사고 분석하다가 이제 모이애킹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업무들은 분명히 연관은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너 하는 동안에 나는 할 일 없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순환으로 하는 조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당장 필요한 업무들이 이제 보안관제 인원들이 많이 필요를 하니까 보안관제 업무들을 이제 그쪽에서 인원을 뽑고 나중에 이제 분석 대응이 가능하다. 이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석 대응 그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분석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업무 순환이 안 되겠죠. 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련된 로고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런 포렌징에 대한 기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야 기회를 잡는다. 그 다음에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킹 기술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리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업무 순환이 안 되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은 뭐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커리어 쌌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왜 그냥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들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쪽이나 금융권이나 뭐 그런 쪽으로 더 좋은 기회들을 또 가지러 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 중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관제 업무하고 침해사고 분석 대응에 대한 그런 차이점들을 이 흐름도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